자 세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 짓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배우자의 학력보다 중요한게 알뜰함과 성실함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상대방의 학력이나 여러가지 따질거 아니에요. 학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게 그 사람이 됨됨이에요. 됨됨이. 좋은 학력 가지고 있어도 아까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게 아무리 뭐 남자가 이제 4년제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직장 일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공장에서 일하는다고 여자들이 무시하는게 있는데 그거 정말 모자란 행동이야. 남자들 상당수가 제조업에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제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거고 그리고 생각불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수익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괜찮으니까 남자들 거기 가서 일하는거에요. 자기네들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거 아니야. 자기가 공장에서 일 안해봤다고 상대방 배우자가 공돌이라고 무시하면 안되죠. 이런 분들 꼭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아셔야 되는게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는 공장일에 만족하고 자부심 느끼는데 여친이 나를 뭐 제조업까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학력이 짧다고 저울질하면 이 여자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배우자 깜이 아니에요. 남자 이런 분들 걸러내셔야 돼.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게 남자 학력이 정말 뭐 서울대나 면문대 아닌 인상을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멀쩡히 좋은 대학교 나오고도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4년제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잖아. 4년제 대학교 나와도 딴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맞는 직업을 못 찾아가지고 여러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전혀 딴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력이 다가 아니에요. 뭐 결혼하고 나서 뭐 학력 높으면 뭐 결혼생활 더 잘한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학력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자분들도 솔직히 결혼하고 나면 학력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애 태어나고 나면. 전문직이 아닌 이상한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학력보다 중요한게 이게 중요해요. 알뜰함. 얼마나 자기가 버는 돈을 잘 관리하는지 쓸데없이 돈을 안 쓰는지 사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뜰하다는건 사치가 없다는거고 자기가 버는 돈을 액수로 떠나가지고 잘 모으고 있다는거고 돈 관리를 잘한다는거에요. 남녀가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알뜰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건 아니고요. 여자분들은 솔직히 알뜰하신 분이 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에요. 그리고 성실함. 자기 직업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얼마나 이제 잘 다니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알뜰하게 모으려면 한 직장이 오래 다녀야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다니다 그만두면 저 알뜰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알뜰하다는건 뭐냐면 내가 직장을 꾸준하게 다녔던거거든요. 꾸준하게 다니고 월급이 나오는거 나오는 월급 가지고 딱 필요한대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아낀다는겁니다. 그래서 남자제자든간에 상대방을 볼 때 외모만 부르면 되는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직업적인 정신이 투철한지 그리고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아끼는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아닌지를 봐야돼요. 남자도 사치 심한 사람들 많이 있어. 여자도 알아야 되는게 남자가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치있다는 증거에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 차인이 없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야. 차 있으면 당연히 능력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별개에요. 능력이 좋아서 차를 모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여자를 꼬시려고 무리해서 차를 보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여자를 꼬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모은 돈이 없는데 할부로 무리하게 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알뜰하지 않은 거잖아. 결혼할 때 알뜰한 중요해요. 남자도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착실하게 살고 알뜰하게 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소에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평소에 돈 관리 못한다거나 사치가 심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런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도 안 바뀌어요. 그 결혼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 남자분들 차 모는 사람 중에 알뜰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차를 살면 알뜰히 질 수가 없어요. 차 사 모는 분들 아시잖아.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차를 뽑으신 분들 새 차를 뽑으신 분들은 다 할부예요. 할부. 요즘에 새 차 비싸요. 국산차도. K5 3세대 비싸요. 3천만 원 넘을 거예요. 혹시 몇 개 추가시키면 뭐 취등록세 세금 내면 보험료 내면 3천만 원 중반 후반대까지 갑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만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 이제 캐피탈을 돌립니다. 캐피탈 돌려가지고 매달 내는 차 값만 70만 원 나올 거예요. 거기다 기름값까지 내버리면 100만 원 나오는 거야. 100만 원을 그냥 차에다 그냥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 중에 차를 구입하고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면 부스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차 있으면 당연히 좋지. 좋은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남자를 모은 돈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막상 능력이 있어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 이걸 잘 몰라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를 뽑아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차를 뽑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몰라요. 이건 정말 좀 시야가 좁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또버기가 많으니까 또버기가 실제로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돈을 못 모는지 몰라요. 보통 남자가 차를 대부분 사니까 여자는 그냥 옆에 타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차를 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사치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남녀처럼 치부한단 말이야. 남녀처럼 치부하면 안 돼. 그래서 남자도 좀 기본적으로 자기 악가림 잘하고 돈 관리를 잘해야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각자 알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입에 투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저는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봐요. 위기도 없어지고. 왜냐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껴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견제적인 위기로 힘들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걸 봐야 됩니다. 결혼할 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사랑이 끝나면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는 사람 많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보고 능력만 보고 결혼하는 케이스 그런 결혼이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알뜰함과 성실함이 그 책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살면서 온 것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그런 위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서로 좋아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규제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버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한 사람 보통 이 노력이 남자한테만 좀 쏠려 있어 남자가 굉장히 책임을 다 하다 보니 근데 여자도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어느 정도 전증이 책임을 안 지더라도 지금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저식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아니 저런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저게 결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아니면 나를 먹여줄 평생 식구를 원하는 건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자분도 정말 남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남편이 벌어라 두는 존을 그냥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전업지부라고 치면 돈을 아껴야 돼요 힘들게 벌어서 가져온 돈이잖아요 물론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애한테 나간 돈 많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때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기질을 많이 발휘해서 아껴야 돼요 그렇게 뭔가 주부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남자도 아 정말 저런 분들이 주부 생활을 해가지고 가정을 잘 읽으면 힘들어도 교연 생활을 할 만하구나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잘 안 가져지거든요 물론 정말 전업지부로서 이제 육아도 잘하고 내조 잘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비중이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어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전업지부 많았잖아요 전업지부 많으면 가정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내조도 기본론 하고 자녀도 양육대 책임지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메타가 깔려 있었잖아 물론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남편만 그냥 뭐 돈 버는 기계처럼 그냥 밖에 내는 이제 보내버리고 남편에게 용돈 얼마씩만 줘버리고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쓰고 이제 낭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이제 자기한테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인터넷 같은 거 뭐 결제 같은 거 많이 하고 배달은 집 많이 먹고 자기 용돈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요즘에 들어가지고요 좀 불만 제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런 사연을 봤다 보니까 예산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결혼 정년기 있는 남자분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야 내가 왜 뭐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누군가는 호요식하고 나는 그냥 용돈 받아쓰는데 그게 뭐가 행복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끝나면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으면 결혼 왜 한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이 식을 수는 있잖아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천연 총각실에 왔던 애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늙으니까 왜냐하면 설렘이란 감정이 식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조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서로 안 맞아도 서로 거짓 같아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바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는 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시라도 붙어있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결혼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외모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느냐 성실히 일을 하느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이게 앞으로 결혼하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래서 여자의 매몰만 보고 내가 다 책임져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 버는 돈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허용심이 없는지도 잘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내가 결혼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배우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돈 쓴 수미 같은 건 안 바뀌어요 돈 관리 같은 것도 젊었을 때 해본 사람이 나이 먹어서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 돈 관리 못 해보고 돈 많이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관리 잘하는 건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돈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거든요 습관이고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올해 없는 분들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올해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분들 결혼하실 때 내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자기 직업이 특철하고 돈 관리 잘하는지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OB western moving 감사합니다.